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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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구나 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와 나 앞으로도 진짜 오랜만이야 아 그래요? 형님 머리 어때요? 강력하다 너무 매콤하다 여기 가운데 뭐야 왜 이렇게 끊겼어? 토끼가 파먹었어? 아니 토끼가 파먹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앞에 보니까 여기가 펌이 되고 여기는 쌀머리 자라고 오는 거예요 우와 진짜 수생일 같아요 사람 머리 수생이 좀 너무하긴 한데 야 진짜 이거 오늘 사실 형이 그 너 머리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아 다른 분이요? 오늘 그 우리 나보다 더 잘하시고 경력이 있으신 선배님을 불렀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같이 해서 네 너의 머리를 아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리기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 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웬만하면 고민을 잘 안 하는데 아니 괜찮지 않나 여러분들? 이게 지금 샛머리가 자라서 그렇지 원래 멋있었어요 원래 맞아 괜찮았어 다시 갈래 집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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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썸네일 비포 좀 찍을게요 네 썸네일 찍어도 됩니다 여기 얹으면 돼요 아 어때요 여러분들 잘 보이나요 지금? 아니 괜찮지 않아 잘생기지 않았던데? 이거 잘생겼어 오랜만에 봤더니 더 잘생겼었다 그리고 좀 어 자 한번 보자 네 아니 썸네일 미쳤어 정면 하나 찍을게 정면 하나 찍을게 네 야 이게 진짜 이게 더 어메이징하잖아 마지막입니다 네 썸네일 야 이렇게 좋았다 썸네일 진짜 엄청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과거에 이제 홍대에서 유명한 샵의 부원장님이 계셨고 아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일하게 됐거든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금강이 형님과 노예주 먼데에서 함께 근무하게 될 디자인 라인스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네 너 하고 싶은 머리 있어? 저는 솔직히 진짜 하고 싶은 머리는 없고 어 유튜브 댓글에 아이비리그 그것인가? 그 채팅창에 그 댓글이 제일 많이 달리긴 했어요 아이비리그? 그건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요 한 번에 썰을 수도 있고 아이비리그는 어떤 머리인지 저는 잘 몰라요 모르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네 베스크 세입 한 번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은 제 알아야 하기 쉬울 거예요 유아인 머리 아 근데 네 영상이나 이런 거 보니까 머리 손질은 전혀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저 그래도 샴푸합니다 샴푸 정도 하면 괜찮아요? 샴푸만 하면 괜찮죠? 감사합니다 샴푸하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여러분들 이만큼이 신생모 새로 자란 머리고 여기는 이제 많이 아픈 모발인데 아이비리그를 하게되면 얘네들을 자를 수가 있어 잘하 gereki예요 필수 셀푸을 펴버리면 손상이 너무 심해서 linear 너가 이제 다른들아 너가 off 니 세입 패ซ τι 아이비리그를 이야기 했을 때 산책 nehme 사실 이 정도가 아이비리그들이 길어 st 그래서 근데 його잘나내고 터트 예쁘게 해주시면 캄푸내 그 펌이 필요하면 아직도 ã 그날 머리는 언제 감았어? 오늘 새벽에 감았어 타거나 안 입힐 수가 있는데 너가 아이비리그를 이야기했을 때 되게 반가웠어. 사실 이 정도 아이비리그는 길어. 그래서 이거 잘라내고 셔츠 예쁘게 해주시면 가운 펌이나 펌이 필요하면 우리가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오늘 받고 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머리는 언제 감았어? 아 오늘 새벽에 감았어, 새벽에. 샴푸 먼저 한 번. 아 샴푸 좀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자 갑시다. 일단 샴푸를 받을 건데 머리 한 번 시원하게 감겨주세요. 조져주세요, 시원하게. 어. 어우 시원하다. 시원해? 어우 시원해 진짜. 근데 형 한 번 해보고 싶은 거 해도 돼? 네. 약간 실례해도 돼? 네. 실례하겠습니다. 아 귀엽다. 예스. 그러면은 수소를 언제쯤에 착한가요? 지금 바로 할까요? 일단 옷을 좀 입자. 이거 그냥 벗어버릴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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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벗으면 안 되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걸려? 아 긴장이 돼요 약간.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머리를 바꾸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좀 하고 어. 잠깐만 잠깐만 내 머리 이대로 끝내면 안 되나요 우리? 이것도 멋있지 않아요? 이대로도. 이대로도 스타일인데 존중할 수 있거든? 그래도 더 멋있는 머리가 있어. 이거 멋있지 않아요 지금 방금? 어. 내가 볼 땐 앵그리 버드 같아. 하하하하. 앵그리 버드. 하하하하. 자 그러면 이 시원한 순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 돼. 간다. 간다. 야 왓머리는 진짜 와 이거 상한 거. 우와. 한번 보여주세요. 푹신푹신. 하. 레빙. 약간 순서가 이제 구레너로 모양 만들고 이제 귀를 파고 뒷머리 라인을 잡아서 다음 포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좀 시원하게 뒷머리 밀고 있어야 돼요? 네. 이번엔 뒷머리 짧게 자르는 게 좋아요. 응. 자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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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왜 그러지.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이게 뭐예요? 와. 왜 이렇게 많아요? 와. 왜 이렇게 많아요? 와. 야 근데. 옆머리 자른 게 확실히 깔끔하긴 하다. 뒷머리 자릅니다. 오. 옆머리 뒷머리. 오. 문제일까요? 진짜 아까 봤는데 뒷머리. 와. 자 시원한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위로 자라나요? 가위로 자릅니다. 하나. 둘. 셋. 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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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실 저희도 이거 긴 머리 자를 때 카타르시스 이거. 아우. 지금 대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오우 막 시원하다 이랬어. 저 나중에 형님 수세미도 수세미 응입도록. 자, 하나, 둘, 셋. 위에 절압하고 얼굴 엄청 작아졌어. 위에 잘리니까 확실히 머리 가벼워? 아, 확실히 가벼워. 시원해, 지금. 와, 지금 그거 자르는 거예요? 네, 잘라요. 앞머리요? 네, 앞머리 길이를 정말 정확하게 자르는 거예요. 지금 거의 잘렸어요. 시원시원하다. 그 펌이 다 날아가니까 머리가 엄청 짧아. 지금 일단 커트가 몇 프로 됐어요? 커트가 지금 거의 한 84% 정도? 오케이. 이야, 많이 변했다. 각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지금 이마라인 개방하는데 이거 못 참아요. 네, 이마 넓이는 괜찮은데 이마 라인이 별로 안 예쁘네.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이마 라인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잡혔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제 답답했던 3자 이마가 사라져서 훨씬 더 개방적인 느낌이 들죠. 일단 이미 윤곽이 좀 나와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이렇게 뜨는 직모의 형태나 이런 모지를 다운펌을 통해서 바꿔주고요. 그러면 일단은 커트 거의 다 끝나셨고. 커트가 이 정도면 한 93%? 그 정도 완성됐어요. 킹밖에 3%는 뭐예요?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네. 나머지 7%로 채워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면 샷 보여드릴게요. 다운펌 하기 전입니다. 찰칵. 대답한 거예요, 뭔가. 도피. 이게 당 떨어지거든요, 방송하다 보면요. 아. 고기 한번 두르고. 기다렸다가 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화학 시술 끝난 다음에 헹구고 나오시면 이제 나머지 디테일 커튼 한 번에 도와드릴 거고 이 상태에서 대기 시간. 대기 시간 한 15분 정도? 좋습니다. 아까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맞박이 다운펌. 화학 시술까지 끝났어요. 기분이 어때? 아, 지금 너무 시원해, 진짜. 오케이. 저 머리가 이렇게 빨리 말리는 걸 처음 봐요. 오랜만이지? 네. 오늘 역회문기 비상이다. 이러면 너 어떻게 생각해? 안 되겠다. 저 데이트하러 가야겠다, 오늘. 지금 이제 머리 말리기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운펌으로 튀어나오는데 그냥 죽이고 커트로 그냥 뭐 필요 없는 부분 다 잘라내고 와, 완전 정석이다, 진짜. 커트하기 전인데. 네, 옆머리가 지금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람들이 많이 기다린 거 같은데. 자, 이제 커트가 어느 정도 끝났어요? 커트하면 다 끝났죠? 아,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무섭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맞박이 오늘 머리 한번 좋은 메이크업까지 도와드렸어요.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맞박이 그 자체. 오늘 못난 머리를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맞박이로 태어났다. 힘 빼주세요. 발쪽 지만을. 아이고.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맞박이 머리 메이크업까지. 끝! 고생했어요. 아이고. 아휴, 감사합니다. 잘 나왔어요. 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나왔어요. 로에이즈 먼데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여기 미용실 나와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에스크쌤이라고. 네. 저도 이제 연하님이랑 함께하게 된 에스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0월에 저희가 이제 오픈이 되실 거예요. 로에이즈 먼데 검색하셔서 에스크쌤 있으시면 이제 예약을 해주시면 되시고 퍼트 가격이 원래 5만 5천 원이신데 방송이나 이제 유튜브 보고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에 이제 저희가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서 3만 5천 원에 이제 퍼트를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른 화학 시술도 할인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랜만에 방송하기도 했고 예약님이랑 오랜만에 했는데 제일 만족스러운 건 오늘 오신 게스트입니다. 아 맞아요. 맞박이입니다. 맞박이님이 머리가 진짜 잘 나와요. 왜냐하면 저도 머리 항상 할 때마다 완전 100% 항상 나오진 않거든요. 저는 오늘 자신 있게 100%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들 바이바이 네 안녕 안녕